자 27, 28강 오늘 들어갈게요. 27강부터 소셜미디어 하루에 얼마나 하나요? 자 SNS죠. SNS를 너는 얼마나 자주 하니? 자 거기 들어갑니다. 1번 세이프 아시고 2번 에딕션 시험이죠. SNS 하자마자 시추에이션, 상황 포스트, 게시하다 또는 게시물 명사도 괜찮습니다. 배술은 뭔가요? 앵셔스, 불안한 stay away from 까지입니다. stay away, 떨어져 있다,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요. 다음 세트, 설정하다. certain, 특정한, period, 기간 밑에 connect, 접속하다. attractive, 매력적인 put down, 내려놓다. put down, 내려놓다. 그 다음 리미트를 걸어주세요. 할 때 리미트는 제한까지. 조금 쉬운 것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Addiction, 포스트, stay away from, connect, 그 다음 세트, 그 다음 옆에 거 as soon as, situation, certain, attractive, period, put down, 리미트까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왼쪽으로 오십니다. 자 당신은 SNS를 얼마나 하니? 첫 번째, are you safe? 너는 안전하니? 뭐로부터?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ddiction, 중독이죠. 너는 SNS 중독에서 안전하니? take this simple test.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 and 그리고 find out, 알아내보세요.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often, 자주, sometimes, 종종, 가끔, never, 절대 안 해. 자 양심적으로 체크해 지금. I check my phone. 저는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as soon as, 하자마자. I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크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건 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I check my phone. 저는 핸드폰을 확인해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I update 시킵니다. my situation. 내 상황을 온라인으로. 내 지금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 그럼 바로발로 올린다는 얘기야. every minute. 매분마다. every 더하기 단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문법적으로 뭐 틀린 거 찾아라 나올 것 같은데. every minute. 매분마다. every 더하기 단수. 1분마다 한 번씩 해요. 아, 절대 안 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whenever interesting something. 아, 범인은 예구나. 뭘로 바꿔야 돼? something이 뒤에서 형용사 받아요. something은 이렇게 뒤에서 받습니다.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예요.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 something 플러스 꾸미는 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시험입니다. 추가하세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interest something 아니 바꿔. something interesting으로 바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something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운 것이 happens에 발생할 때마다. 자 그럼 뭔가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영화를 보러 갔거나 수영장에 갔어요. I post it. 저는 게시합니다. 동사. 저는 게시해요. 그것을. 그게 뭔데? something interesting. 자 뭔가 흥미로운 게 나오면. 나는 그 흥미로운 일을 게시해요. 온라인에. 어떻게? 즉시. right away. 즉시 그걸 바로바로 올린다. 난 아니야.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I feel sad. feel 더하기 형용사. 맞아요. feel은 형용사 맞죠. I feel sad. 슬퍼. 왜 뭐 할 때. my post. 내 게시글이. 잠깐만. 아까는 포스트가 게시하다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게시글로 바뀌어요. 자 동사명사 다 있으니까. 내 게시글이 don't get. 못 받으면. 여기서 게시은 받다지. like. 좋아요를 많이 못 받으면. 나 너무 슬퍼. 저는 페이스북을 아예 안 해요. never. I use social media. 저는 SNS에요. while in the bathroom.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가져가서 SNS를 합니다. I feel anxious. 불안합니다. when I can't use social media. SNS를 못 쓰면 불안해요. 아 핸드폰 놓고 왔을 때. 내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못 읽을 때. 조금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그거는 있을 수 있겠다 가끔. 그런데 이런 적이 거의 없어서요. anyway. 어쨌든. if 만약 you answered 네가 대답했다면 often. 자 여기 표에서 often이 more than twice 두 번 이상 이런 뜻이겠죠. more than twice 두 번 이상 often이 나왔으면 be careful. 조심해라. it means 그것을 의미한다. you should find a way 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 무슨 방법 to stay away from 벗어날 방법 앞에 있는 way 꿈이죠. 이런 투부정사를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명사를 꾸민다면 얘는 투부정사를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지칭해요. So you should find a way 너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무슨 방법? to stay away from 벗어날 방법 어디서 아 SNS에서 조금 멀어져야 할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Here are some useful tips 그래서 당신에게 몇 가지 팁을 주겠다. 팁은 한국말로 조언이죠. 당신에게 조언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조언은 뭔데요? First 먼저 Set 설정하시오. No social media time 나 지금부터 SNS 안 할 거야 시간을 설정하세요. No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안 하겠다는 그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하래. 아 7시부터 10시까지는 안 할래. 이렇게요. Try 시도해보세요. Not to use 투부정사 반대말 Not to use 사용하지 않는 거 자 Try 시도해봐 Not to use 사용하지 안아봐 소셜미디어 SNS를 한번 사용하지 말아봐 For certain period of time certain 발음주의하세요. Certain 특정한 period 기간의 시간 한마디로 특정한 기간의 시간 특정한 시간 동안은 특정한 기간 동안 Like 예를 들면 During meal 식사하는 동안이나 식사 중이나 식사 중에 핸드폰 넣고 가고 아니면 Right Before ing Before ing 가능합니다. Right Before 바로 직전이란 뜻이야. 바로 Before 전에 뭐하기 전에 Going to bed 아 자러 가기 전에 와 이건 힘들다.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Going to bed 자러 가기 바로 전에 아니면 식사 중에 이럴 때는 좀 특정한 기간에는 Not to use 사용하지 말아봐. 자기만의 룰을 정하라고. 아 나 밥 먹을 땐 안 할 거야. 핸드폰. 그리고 나 자기 전에는 SNS 다는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라.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었고요. 두 번째 Turn Turn your notification off. 자 notification 보세요. 알림 기능 띵동 울리는 거 띠띠 울리는 거 그럼 Turn off 끄다. 알림 설정을 끄세요. 무음으로 해나. If you don't get notification 알림을 안 받으면 you will connect to 소셜 미디어에 less often 덜 자주 연결될 걸 합니다. If 만약 you don't get a notification 알림을 받지 don't 그러니까 알림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 you don't get notification 알림을 받지 못한다면 you will connect to 소셜 미디아 아마 less often 덜 자주 겠죠. 당신은 SNS에 덜 자주 접속할 것이다. 연결할 것이다. 윌이 있으니까 거시다로 쓴 거죠.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SNS라고 통칭할게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그거 SNS에 덜 자주 연결할 것이다. 그래서 말냐 알림이 안 오면 내가 카톡이나 뭐가 온지 모르겠죠. 그러면 덜 볼 거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lastly change your smartphone screen to black and white. 헐 이건 뭔가요? change your smartphone screen 화면을 black and white 로 바꾸래. 흑백 설정으로 해래. 흑백 설정도 가능해? 그럼 everything on your phone 네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들이 will look 보일 거예요. 어떻게 덜 매력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아유 흑백이면 재미없겠지? then 그러면 you can put your smartphone down put down 내려놓자. 그럼 너도 흑백이니까 재미없으니까 금방 내려놓을걸? 이 말이겠어요. 첫 번째 조언 뭐였어요? SNS 타임 좀 안 하는 시간을 설정해. 2번 알림을 끄고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은 스마트폰을 흑백 설정해보라. 이런 조언을 들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목적 뭡니까? 장점 예절 소통의 중요성 적절한 사용시간 중독되지 않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죠.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중독 재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팁을 줬었어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기 아까 2번이었죠. Something interesting 아까 동그라미 했나요? 모르겠네요. Something interesting Strong need 아주 강한 열망 필요해 열망 Spend time 시간을 보내고 싶어 Doing 뭐 하느라 특정한 활동 Particular 단어 시험 추가합니다. 특정한 Particular 특정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 거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영어로 뭡니까? Addiction 이죠. Addiction Strong need 강한 열망 뭔가를 어떤 특정한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그거죠. 5번 2번 Addiction 자 팁 드디어 조언입니다. 아까 3개 했었죠. Set 무슨 리미 무슨 설정 알았어 무슨 제한 시간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notification 아까 알림을 끄라 그랬어요. Turn off 그럼 여기는 첫 번째 길게 크게 자 Turn notification off Set the screen 무슨 색깔로 블랙 and White 흑백 설정을 해놨지 So number 1 Time 리밋 정해놓고 2번 Turn off the notification 알림 설정 끄고 블랙 and 화이트 설정 하면 SNS를 덜 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 이었어요. 28번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요리에 비슷한 점 찾기요. 첫 번째 Chinese Japanese 는 됐고요. Rectangular 갈까요 그러면 직사각형 자 옆으로 오시면 rounded 둥근 rich 뭐뭐에 도달하다 dish 여기서 접시 아니라 음식이에요. pointed 뾰족한 pick out 골라내다 그 다음 side dish 반찬 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기 쓸 때도 저런 거 참 좋죠. I had some side dishes 이렇게 자 여기 mid up만 볼게요. 중간 의 라고 해주세요. 그냥 같이 보자. 중간 길이 헷갈리겠다. relationship 까지 입니다. 첫 번째 rectangular 직사각형 rounded 둥근 rich 도달하다 dish 음식 5번 pointed 6번 pick out 그 다음 7 dish side dish 그리고 8번 medium length 그리고 9번 relationship 오 한국에 들어오네요. 아주 좋아요. Korean 한국 사람들은 use chopstick 뭘 사용해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왜? to eat their food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 사용하죠. the Chinese 중국 and the Japanese 일본 한국 사람들은 also use chopstick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their chopsticks are different 어머 그런데 중국 일본 거 젓가락이 다르대요. 왜? 1번 첫 번째 Chinese chopstick 중국 젓가락은 long and thick 두껍습니다. 길고 두꺼운 게 바로 얘네 거예요. they are made of are made of 뭐로 만들어진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wood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and 그리고 have a rectangular shape 잘 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젓가락 자체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알시죠? 우리 네모난 젓가락 with rounded and 그런데 또 끝에는 둥그러 둥근 끝 끝에는 둥그러요. 한마디로 네모나게 생겼는데 끝에는 또 둥그러 먹는 먹는데 겠죠. Chinese eat 중국 사람들은 먹어요. a large round table 큰 둥근 의자 이렇게 모여서 먹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앉아서 먹어. and share food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어. 그럼 어떻게 they need long chopstick 긴 젓가락 필요하겠죠. 왜? 손이 닿기 위하여. 자 이게 닿다야. reach 손이 닿기 위해서는 긴 게 필요하죠. 뭘 for the dishes 반찬을 짚기 위해서 in the middle of the table 그치? 그리고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음식이 이렇게 차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먹기 위해서는 긴 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hopstick 길다. 일리가 있어. 그래서 네모난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젓가락이지만 끝에는 또 둥그러요. 2번 On the other hand 시험입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발음 잘해라. The other 이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Japanese chopstick 자 1번으로 갑니다. Are short and thin 짧고 얇아 짧고 얇아 With 뭐가 있어? Pointed and 뾰족해 잘 보세요. 끝에가 둥글지 않고 끝에가 좀 뾰족하게 이렇게 좀 얇게 갈렸다면 일본 스타일이에요. Japan is an island country. Island 라고 해야죠. 섬 국가입니다. So they mainly eat fish. 메인이 아까 안 한 것 같은데요. 주로 한 번 더 볼게요. So they mainly eat fish. 그래서 그들은 주로 생선을 먹어요. 메인이 이 fish. 주로 생선을 먹습니다. within 얇고 pointed 뾰족한 이런 뾰족한 젓가락으로 뭘 잘할 수 있어? 생선 먹을 때 도움이 되겠죠. they can easily 쉽게 피카 오 빼내다 뭘 빼내니 까시 피쉬본이 까시죠. 까시를 빼낼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픽 업 스시 초밥을 집어넣을 수 있지. 초밥집 가면 얇고 그런 저기 젓가락이 나오고 중국집에서는 주로 네모난 사발만 먹을 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오죠. 쉽게 스시를 집을 수 있거든. 얇은 거 because 때문에 Japanese는 don't share food 약간 개인주의예요. don't share 나눠 먹지 않아 나눠 먹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기 때문에 길 필요 없어. their chopstick 그들의 젓가락은 don't need to be long 그들의 젓가락은 길 필요가 없다. 자 이제 3번 코리아입니다. chopstick come with the spoon 우리는 특이하게 먹어요. 자 수저라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같이 나오죠. Korean chopstick 우리 한국 젓가락은 are usually made of 뭘로 만들어요? metal 맞아 금속 재질이야 쇠야 쇠 and are flat 그리고 어때 납작해 둥그러지 않고 납작하죠? they are shorter than 좀 더 짧아요. 누구보다 Chinese 중국 거보다는 짧아 but 그런데 longer than 좀 더 길어요. 누구 거보다 Japanese ones Japanese ones 일본 것들 여기서 ones는요 젓가락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것들 일본의 젓가락들 보다는 길어요.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은 share 나눠 먹죠. side dish 반찬을 나눠 먹어요. 그래서 중간 길이의 chopstick이 work best 최고야. with Korean food 한국 음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간 길이의 chopstick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 길이의 chopstick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누구랑 Korean food 한국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린다. 자 미세가에 해석해봅니다. they are usually made of wood 그것들은 usually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무슨 모양 rectangular shape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이다. rounded head 둥근 끝을 가진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자 그것들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they are usually made of wood 그리고 have rectangular shape 직사각형 모양이다. 뭘 가진 둥근 끝을 가진 within 얇고 뾰족한 chopstick으로 갑니다. 얇고 뾰족한 뾰족한 찹스틱스 젓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런 얇고 뾰족한 젓가락으로 뒤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they can easily 그들은 쉽게 빼낸다. 이렇게 가야죠. 그들은 easily 쉽게 피쉬본 가시를 뺄 수 있고 왜 이렇게 길어? 픽업 스시 초밥을 픽업 집을 수 있다. 와 이거 해석 이렇게 긴 거 진짜 별로야. 자 다음 they are usually made of wood 주로 우드로 만들어지죠. 나무 그리고 직사같은 모양입니다. rounded and 둥근 끝을 가진 thin pointed 얇고 뾰족한 이런 젓가락으로 그들은 쉽게 가시를 빼내고요. 초밥을 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 풀어보세요. 메인리 주제 찾기 웨이스트 잇 헬티 건강하게 먹는 법 아시아 문화의 히스토리 역사 릴레이션 식 관계 밑에 있습니다. 음식과 젓가락 모양의 관계 다양한 색깔 지금 색깔 얘기하는 거야. 디퍼런스 차이점 비트윈 누구 사이 차이점 차이니스 제피니스 코리안 첩스틱 너무 이거죠. 중국과 일본과 한국 젓가락의 차이점 1번에 5번 일치하지 않는가 코리안 잘 읽어봐 중국 지속 모양 일본은 생선 주식 한국에는 젓가락 스푼 같이 주로 쇠젓가락 메탈 일본이 제일 길어 중국이 제일 길어 중국의 젓가락이 가장 길다 그래서 5번 5번 차이니스 유즈 롱 첩스틱 왜 이걸 사용했 됐어 음식 나눠 먹으려고 쉐어 푸드 차이니스 유즈 롱 첩스틱 또 이건 어때요 리치 푸드 인 더 미들 이것도 좋아 중간에 있는 음식에 손이 닿으려고 그죠 차이니스 피폴 유즈 롱 첩스틱 을 사용해서 쉐어 푸드 합니다 나눠 먹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리치 푸 중간에 있는 거 손이 안 닿죠 그래서 리치 푸드 인 더 미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해 동그라미 이제 단어 시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컨스템 관습 먹는 관습 식습관 식습관 먹는 관습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죠 차이니스 에요 얘네도 쉐어 하니 안하니 해요 테이블 어때요 커요 그래서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리고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Japanese요 나눠 먹어요 아니요 돈 쉐어 이에요 그럼 어떡해 길 필요 없어 짧아 두꺼워 아니 얇아 그래야 가시를 잘 발라요 코리안 정리에 쉐어 사이드 반찬 나눠 먹어 그래서 무슨 길이 길 필요 없고 짧을 필요 없고 중간 크기 그리고 어때요 납작한이죠 납작한 젓가락을 쓴다 그래서 나라별로 또 젓가락이 다르니까 자기 집에 어떤 젓가락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자기는 아우 난 중식이구나 아우 난 일식 스타일이구나 아니 나는 한국식 스타일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로 나무로 하는 게 우리 차이니스 그 다음 잡히니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